십과 어제 도서관에서 한국어를 공부했어요. 대화 1 투안 씨는 언제 한국에 왔어요? 올해 2월 10일에 한국에 왔어요. 수루 씨는 언제 한국에 왔어요? 저는 작년 7월에 왔어요. 대화 2 투안 씨, 어제 뭐 했어요? 친구하고 PC방에서 게임했어요. 리안 씨는 어제 뭐 했어요? 도서관에서 한국어를 공부했어요. 십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3번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1번 1월 12일 다시 들으십시오. 1월 12일 2번 4월 10일 다시 들으십시오. 4월 10일 2번 3번 3번 12월 25일 다시 들으십시오. 12월 25일 4에서 5번 질문을 듣고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4번 언제 한국에 왔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언제 한국에 왔어요?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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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뭐 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어제 뭐 했어요? 5번